인생을 고쳐줘야 해요 고장난 시애처럼 멈춰있지만 뚱딱뚱딱 해결할 수 있다면 동작하게 얽혀있는 걸 볼 수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야 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무를 두각저박 숨어있다 보면 손만 쉬고 있다보면 어느새 또 새벽이 되요 다시 샷이 할 수는 없나요 모든 일이나 꾸린 것 같아요 네어갈 수 있나요 아 아 악랄... 우녹을 붙여줘 야해유 벌써 시간은 여기까지 왔지만 다른 식속도 하지 않고 민저 지켜보면 겨울 겨울 쌓여있지만 다시 걸어나가 야해유 어제만 남을 보면 똑같은 길러 한 번 저번 생각하다 보면 멀쩡하게 있다보면 너는 왜 또 새벽이 돼요 다시 다시 할 순 없나요 모든 일도 꿈인 것 같아요 너 같은 사람이 꼭 있다면 그게 왕복할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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